정민이는 어떤 연기가 제일 자신있어? 내가 좀 이런 쪽은 자신있다. 나는 짜증내는 건 정말 잘할 수 있어. 짜증내네. 내가 알기로는 유나인데. 유나는 실제로 짜증는 줄 아는 거야. 아 그 리얼 짜증내가지고 그거 때문에 요번에 이 영화에 설명된다고 들었나요? 아 진짜? 감독님이 내가 언니랑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짜증 아닌 짜증을 내는 영상에 담긴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역할에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하셔서 유나가 친언니랑 짜증했던 연기. 얘기를 해주시더라고. 소고기로, 소고기로. 언니야, 자기야. 아 이쁘다. 여기가 떨어졌어. 언니가 위치를 바꿔주려고. 라이브라서 욕은 안 하네. 말을 해 말. 어떡해. 표정 봐. 말을 해 말. 오 표정 봐. 오 진짜 가요. 오 표정 잘 봐라. 오 야 장난 아니네. 정말 성질. 죄송합니다.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짜증이라고. 이게 뭐야 이게. 짜증 아니야. 야 우리는 매번 짜증을. 야 우리는 이거는 짜증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표정이 좋은데. 일단 그 감독이 아는 형이 봤으면 너 역할을 서장훈이 했을 수도 있다고. 우리는 이제 우리 스터베이구가 있어. 영화판에서도 서장훈의 짜증이 진짠지 가짜인지 아직까지도 본격이 안 된다. 그만큼 연기가 완전히 완벽해. 심지어 몇 번 지금 뭐 캐스팅이 들어왔었어. 아 좋아. 지금도 되게 연기하고 있네. 내가 철저히 이제. 진짜로 진짜로. 이게 문이 열리면 나도 정말 감당을 못 할 거야. 그러면 어떻게 짜증을 했잖아. 그러면. 짜증을 드린다. 우리 배우는 뭐 전문 배우가 있기 때문에. 야 우리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짜증이의 세계가 보여줄게. 한번 가자. 놀래기 없게. 연기야 연기. 아니 이건 뭐 준비고 뭐 할 것도 없고. 이미 시작했어. 이미 시작했어. 너무 많이 하지마. 디렉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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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냥 하기면 되네. 아 뭐 이걸. 이건 뭘 연기라고 그래. 정민이가 이제.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. 방이 너무 더러워서 형제끼리. 막 더럽다고 짜증내는 거 서로 치우지도 않고. 내가 동생. 그렇지. 장훈이 형. 형. 쉽지 않아. 끝때 끝때. 지금 감정 몰입. 미안한데. 지금 벌써 짜증 났어. 못 쓰시면 안 돼요. 아니 준비 뭐 이런 거. 그냥. 워밍업 없어. 워밍업 없어. 수업이잖아. 없다리가. 이 오빠 정말. 빨리 일어나봐. 스탠바이 스탠바이 없었어. 그냥 리얼 가는 거야 그냥. 하이. 너 이거 안 치우냐? 아 형이 한 거 아니야. 내가 이런 거를 할. 안 밀린다 안 밀린다. 나는 휴지를 쓴 적이 없어 이 사람아.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다고 그래. 너 나 휴지 쓴다고. 아 맨날 나보고 안 치웠다고. 정민이가 그냥. 아휴. 진짜. 아휴. 진짜. 아휴. 이거 진짜 연기하다가 짜증 났는데. 진짜 아니에요. 너 진짜 이럴 거면 나가. 야. 여기 내 집인데 누가 나가래 지금. 내가 돈 못 했지. 300. 줄게. 줄게. 가. 나가. 맨날 와가지고. 아휴 씨. 내가 치운다 치워. 야 가. 너 나가. 너 오늘 나가. 집 사서 나가. 신혁이랑 잘해. 정민이 잘해. 내가 치웠어. 내가 치웠어. 야 300 줘. 나 갈게. 줄게. 빨리 줘. 지금 줘. 당장 줘. 평범하게. 맨날이야. 야 천정비 참여. 천정비 참여. 천정비 참여. 천정비 참여. 천정비 참여. 천정비 참여. 알았어요 알았어요. 아휴 씨. 아휴 씨. 옛날 무슨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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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진짜 들어가서 잘 할 일 없으면 와 너 진짜 여동생 들어온다 이쁘게 놀다 와가지고 맨 아 뭐하는 건데 지금 둘 다 아니 지금 계속 나보고 이거 안 치웠다고 너 보다 보다 이거 또 박정민이 해놔가지고 이거 또 서장훈이 이거 다 치우려고 뭐 이랬지? 니가 했니 이거? 내가 밖에 있었는데 뭘 내가 지금 해 니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니가 이거 코 푼 거 아니야? 뭘 코를 풀었지 니가 했잖아 야 짜증나니까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둘 다 나가지고 왜 이렇게 둘 다 성격이 왜 그러냐 진짜 나는 이 형제랑 살 수 없어 이제는 난 진짜 살 수가 없어 나가 죄송한데 아까 음식 시킨 거 가격을 못 받아가지고요 얼만데요? 3세 그냥 괜찮습니다 이거 먹자 미안 어우 연기가 내가 그동안 같이 우리 호흡 맞춰봤던 배우들 중에 너무 착해 이렇게 밀리지 않고 안 밀려 안 밀려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나요? 아니 보통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보통 웃잖아 너무 웃겨서 그냥 안 하고 있는데 끝까지 되게 유치해지잖아 지금 당장 줘 손이 엄청 커 손이 엄청 커 동돈에도 확실하게 하하하하